지금 손발이긴 한데 아주 턱걸이를 하고 있어서 이번 경기에서 아주 잘해야 됩니다 축제가 뭔지 모르겠지만 공격적인 어우 손옥맨 근데 뒷모습이야 다른 애들한테 앞모습인데 얼굴이 안보시잖아 아예 얘한테 주고 난 들어가고 그렇지 아 옷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나네요 뭐야 이거 버튼을 잘못 눌렀다 아 막아줘야지 막아줘야지 어어어어 야 와 큰일날뻔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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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 빼 그렇지 누가 있는데 준거야 2번? 2번이 누구지? 네 정말입니다 당연히 여기가 잃어버린다 여기가 잃어버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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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앞에서 깔짝거리고 지금 아 아 아 저놈이 달려올줄 알고 꺾었더니 나가버렸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어 아 아 야야 와 씨 초초초 클라버하네 자 꺾어서 슛 괜찮았는데 잘했어 천천히 천천히 좋소 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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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셀소 라우손 와 바로잡네 어 좋아좋아좋아 아주좋아 흠 흠 흠 자레드 보윈 와 와아 와아 대박 아니 저기서 반대편으로 날린게 저 사이드에서 와 대박이다 대박이다 와 저도 할 말 없겠는데 와 아 지금 안되나 어 벤치로 빠져나가면 안된단 말이야 아 아 아 아 아 뱉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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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이 달라그럴때 줘야될거 아니야 아 아 미리 안줬으면 미리 안줬으면 흠 아 미리 줘가지고 이거 찬스 놓치는게 몇번이야 지금 그럼 뭐야 와아 와 안들어갔어 들어갔어야지 아 아 어우 좋아 수비 좋아 수비 좋아 수비 좋아 아 아 아까 그 멀리 있는데 달라그리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줘가지고 가능성 없었는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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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.5점 아 많이 받아야되네 크로스를 많이 올려야되고 아 크로스를 많이 올려야되네 크로스를 많이 올려야되네 콜로라는 소리 없으니깐 어시스트를 많이 해야 되겠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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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 아 줄서 없어 주데없어 어? 동영관중이야 아 빨래 줬어야지 와 달라그래도 안줘? 뭐야 넌 거기서 슛을 하는거야? 나이스 어? 루카스 잘했어 아주 포란은 없으니까 이제 어시스트로 평점은 한 0.2점만 더 올리면 되니까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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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? 어? 아? 쥐질 뻔했어 좋아 와 꼴대야 솔직하게 봐야 돼 근데 너무 가까워 골키퍼드 준비 못했는데 아 그걸 케잌 못잡아 다리 걸려 넘어뜨려 굉장히 좋은 레퍼리인 플레이 플로우 존슨은 야말렌코 블라시치 잘 막았다 카운터 옵션 내가 가진 줄 알았잖아 알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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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 좋다 아 아 아 이런 끝까지 끝까지 그렇지 그치 와 잘 찼다 뭐야 어떻게 돼 뭐야 좋다 좋다 아 못 넣었어 케인 도허티 도허티 센터 오우 한번만 뺏어서 공격하자 흠 마크 너블 베비치 도허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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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케 세게 줘 크 쟈 아 아 아 칼 아 아 아 아 저거 반대쪽으로 찼어야 되는데 아 아 불안한데 와 완전한 교체 선수네 또 수비 서겠네 수비 어 루카스랑? 그럼 rw인데? 아 이기고 있네 다행히 숙제가 뭐야 7.5점 어시스트 2개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2골을 넣어야 된다는 소린데 내가 어시스트 2개 하고 와 자 아잇 아 좋다 로셀소 이제 하리 케인 스퍼스는 옮겨서 옮겨서 그리고 정리를 해볼께요 마지막 20분 맏 도허티 애매할 때 주니 케인 로셀소 아 잘 막네 마지막 15분의 액션 롤드리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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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나한테 준거야 롤드리그 기똥찼다 기똥찼다 칼스 기똥찼다 올리크로스 오 케인 페익 준거야 와 잘찼다 자 어시스트 하나 하나만 더 가면 돼 자 보자 아 시간이 없다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아 옥사이드야 아 아 진짜 아깝다 제이미 맥클라른 데라 크루즈 잭 하르선 하직 위험할 수 있긴 한데 오 잘했어 잘했어 오 잘했어 잘했어 어시스트야? 너 골만 골 골 골 넣으면 돼 골 넣으면 어시스트야 에이런 씨 자 내가 코너 차고 아 코너 안차네 아 아 스튜어 스튜어 아 스튜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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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너무 앞으로 가잖아 아아 이, 이, 이 아아, 아깝다 야아 어 그래도 15점 얻었네 잘하고 있어 어 이기고 있어 lcm 자 숙제 좀 봅시다 7.5 패스 10번 어시스트 2개 미친거 아니니 lcm으로 어시스트 2개 하라고 어시스트 하려면 많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골인이요 왓챠 와 기똥쳤다 자 그럴 때가 아니고 어시스트 해야 되는데 어시스트 2개 미친거 아니니 어시스트 2개 미친거 아니니 어시스트 2개 미친거 아니니 어 오 오 올리버 스킥 송 골을 좀 넣어주지 난 어시스트 해야 되는데 팀원을 찾고 클리어 효율이 크리스프 타클링 브레이크에 맞춰서 제이즈 브레이크 브레이크 이 Mohammed喜 브레이크 ella 털려 와 좋았다 좋았다 어 한번 딱 보더니 그냥 중앙에서 마침내 That's the nice-looking ball foling effectively 10 minutes remaining here 와아 귀똥 찬데 와아 귀똥 찼다 와아 my goodness it's so one-sided 5-0 in this match matt ritchie sam axi man they've regained possession charleson 자 들어가 슈터라고 주면 슈터라고 돌리고 슈터라고 돌리고 아 난 지금 슈터라고 하면 안되는데 엔지작원 공장 자고 뱅츠 그 골과 겨지작원 엠일 이야.. 휴무? 저걸 어떻게 막아? 뺏어 뺏어 와 또 먹힐 뻔했다 야 잘 줬다 야 그치 아씨 나한테 줘 15점은 받지 않았을까 어시스트 못했어도 그치 야금야금 올라가면 돼 야금야금 야금